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충북 혁신도시 입지 선정 14년 만에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마쳤습니다.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그간 놀라운 변화를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구준회 기자입니다. 트럭 가득 싣고 온 이삿짐을 부지런히 옮깁니다. 충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막바지 이전 작업에 한창입니다.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직원 380명이 근무합니다.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오는 30일부터 이곳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 본격적인 충북 혁신도시 시대를 개막합니다. 이로써 충북 혁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. 2006년 2월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 14년 만입니다. 허허벌판이던 충북 혁신도시는 올 8월 인구 2만 5천 명을 넘었고 이에 힘입어 진천군 덕산면이 의부로 승격되는 등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. 하지만 주민과 이주 직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. 가족 동반 이주율은 20.6%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꼴찌고 정주 여권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.9점으로 낙제점을 맞았습니다. 학교와 교통편이 부족하고 아파도 찾을 병원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상인들도 고전 중입니다. 충청국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6천여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국가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교육과 ICT 기반의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. 가족 동반 이주율은 75%, 정주 만족도는 70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끝남에 따라 이제 충북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. CJB뉴스 구준혜입니다. 신재생 유거 유거